래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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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고양이 뭐야? 아, 이거? 오늘 아침에 마당에 보니 흡혈궁같은 고양이가 있던데 엄청 귀여운데 만져봐도 되나? 좋을 대로 이야 귀엽다 근데 넌 언제까지 만질거야? 글쎄 너무 비루어서 힘이 나네 하 집에 데려가서 아, 화났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적당히 해라 썸려나? 안그러면 너희들하고 이 신자랑 포파해버린다 대균? 아, 그만 만져야겠다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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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